옥수수! 나 이 옆에서 낚시해야겠다. 옥수수 구워볼까? 팝콘 되는 거 아냐? 그럼 꿈같은 얘기를 해요. 아니 꿈같은 얘기라니. 되지. 구워볼게. 오! 신기한 게 나온다. 버섯 포자를 굽고 있는데? 버섯 포자를 왜 굽지? 우와. 내가 유희준보다 낚시 잘하는 듯. 주먹으로. 바위. 낚시대로! 낚시대로 쳐도 주먹으로 치네. 칼로 쳐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형! 아! 구운 옥수수 되네 그냥. 어? 왜 불러? 어. 이거 잡았어. 뭐 잡았어? 이 앞이 그거거든. 갯벌이거든? 갯벌? 응. 아 저 앞에 늪지대 같은 거? 갯벌에서 이거 잡았어. 어딨어도 안 보여. 어? 아 갯벌에서 고래가 살아? 응. 갯벌에서 잡았어. 굽자. 이거 기울일 수 없나? 두고 기르고 싶어 고래도. 죽이지 말자. 우리 배 풍족하잖아. 아 그래? 어. 고래 잡아가지고 기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고래 이름 그걸로 하자. 밥으로 하자. 밥? 왜 밥이야. 밥 아저씨처럼. 뭐 닭고 그걸로 따뜻하게. 올려놔. 괜찮은 거 없나? 죽지 않게. 고래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없네. 밥. 아니면 오리온. 아 밥. 살짝 늦게 됐어. 라분 그래. 고기 다 굽고. 기름도 많이 생겼네. 달팽이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? 화석. 김보경. 비뇨기 까졌다. 비뇨기 까. 다음에 고래 잡으면 기르자 우리. 그래. 참치도 기르자. 그래. 종류별로 하나씩 다 길러보는 거야. 참치 이름 동원으로. 동원이. 아 동원도 괜찮다. 어? 나왔어? 요 나왔어. 요 나왔어. 요 나왔어. 요 나왔어. 잠깐만 출발 하자는데? 지금 갈까? 좀 더 있을 필요 없겠지 우리. 어?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? 누구? 고래? 응. 어쩔 수 없지. 다 그런 거야. 그렇구나. 응. 추우니까 여기 있어. 어 얘 불 붙었어. 불 붙었어? 불 붙었어? 불 붙었어 얘. 어? 진짜 그런 거 왔네? 응. 불 붙은 것처럼 보여. 라보니는 여기다 두고 가자. 잘 크겠지?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거야. 어. 비뇨기 까. 세공이 잘 안 올라. 세공이 잘 안 올라. 슬슬 움직이긴 움직여야겠다. 어 근데 진짜. 아침에. 아 새벽에 출발하죠. 응? 상태 이상이 전혀. 위협이 되지 않는다. 응. 우리 새벽에 출발합시다. 새벽에. 날 밝을 때. 떠나죠. 그래가지고 딱 이제 나오는 거 잡으면서. 하면 될 거 같아. 밥 같은 거 미리 먹고. 죽었어. 누가? 어? 어? 라보니 죽어서. 아 숨을 못 쉬어서. 아아. 아 이런 것도 현실적이네 생각보다. 몸이 아파져. 몸이 아파져. 몸이 아파져. 죽었어. 오래 꺼내두면 죽네요 여러분. 가위. 뭐 가방 같은 거 없나? 밀가루 포들. 여러분.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. 어 뭐야. 뭐해. 누가 울어. 아. 저는 지금 오두막 위에 있습니다. 뭐해. 내려와. 여러분.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자. 흐흐흐흐흐 오 또 지울 수 있다 이거 다 지어버려야지 내 집하자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말랑카우스님 제트키 앉기야 제트키 앉기? 앉읍시다 앉아서 이제 기다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 토치 이렇게 많이 벌어놨대 제트키가 앉기에요 다들 둘러 앉죠 앉아요 여러분 쉽시다 좀 쉬었다가 어 구멍용 불 붙었다 토치야 토치 아 아 이게 다 토치였구나 어 얘 뜨끈하구만 좋구만 어 분위기있는데 캐릭터 빨리 나도 이런 모자같은거 구하고싶다 부럽네 근데 저 해골 모자 내가 얻은건데 가방 꽉 쳐서 못먹고있었는데 이사람이 와서 먹었어 아 그래? 닌자당한거야? 어 그래 뺏겼어 어느사람이 닌자야 근데 그 해골잡는걸 도와주긴 했으니까 내가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지 응 어쩔 수 없지 도둘일까요 해골 왔다 해골 왔다 해골 왔다 아니요 림 가져요 어 해골잡자 이새끼 들어와 여기 도와줘 왜 해골잡자 어 얘가 뭐 주겠다 빨리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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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에에에에에에에에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 누가 리넨 조각 질긴끈은 어떻게 얻어요? 질긴끈은 덩쿨 끊으면 돼 덩쿨이 있어? 응 덩쿨 자 앉읍시다 여러분 밥 먹자 어 우리 소 두마리 됐어 두마리 됐어 어 소도 키워? 어 소는 탈 수 있어 그 적소 말고 다른 소 있어 말처럼 타고 다니느라고 어 진짜 우리 술게임이나 할까요? 흐흐흐흐 이 사람들 다 있지 않잖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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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옷이 없어지나봐 약간 바람의 나라 같은 느낌인가? 3m 떨어져서 오세요 자 우리 앉은 사람도 눈치 게임합시다 자 아직 끝났네 어! 족장! 족장 족장 딱 여기 가가지고 여기 딱 앉아있어요 이제 딱 보세요 사이즈 나오지 않았습니까? 저 닉네임 빨간 분이 족장 같애 투구까지 끼고 있어서 그냥 너무 가까이 있는데? 네 괜찮아 너무 가까운데? 와 이거 앞에서 정면에서 표정 봐봐 배로야 마우스 올려서 정면에서 표정 봐봐 형 내 가슴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 바꿔줄게 여러분 표정 봐요 내 마음이 이렇게 팔닥팔닥 뛰는게 느껴져? 그죠 잠깐 근데 미론님 어디쯤 왔어요? 또 조용해지셨어 저 지금 그 호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호수? 아 이제 호수 그러면은 호수에서 우리 위로 길 따라 추구하는데 제가 자표 써놨거든요? 네네네네 우리 오늘 새벽에 이동할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또 일행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쉬고 사막으로 갈거에요 최종적으로 거기가 짱이래요 음... 파밍하기 네 알겠어요 네네 천천히 와요 하이카 하시면서 오케오케 자 민족대의종을 다시 시작해보죠 지금 새벽입니다 응 가자 자 이제 가죠 여러분 식사하시고 출발합시다 앰프리님 쫓아가세요 고고 가자 가자 데려가자 대쉬이 엠프리님이 고수야 몰라 잘 안하시는거같애 모든게임을 잘 아셔 맞아 그런사람있어 게임신 게임신 아 뭐 신작 게임이든 뭐든 하든 항상 이 사람이 쫓아오고 항상 뭐든지 템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래 게임신, 게임신이야? 아야 이거 뒤로 보니까 장관이다 어 잠깐만 여기 아닌데? 앰프리님 절로 가잖아 뭐야, 야 저 투구, 투구 투구 캐릭터 따라가게 되잖아 아 그니까 이름이 빨개가지고 쫓아오고 싶어 막 눈에 띄기도 하고 딴 사람들은 토치를 끌까? 그러면 더 빨리 쫓아와라 할 것 같은데? 헷갈리지 않아서 무리다 혹시 저 범죄자를 죽이면 투구가 떨어질까? 아니야,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대로야 차라리 요구해 너에게도 일정한 권한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 다들 점프 뛰면서 다녀 그게 빠른가? 느린 것 같은데? 이 투구 쓴 사람이 소까지 타면 진짜 족장 같을텐데 흠 사막 슬슬 안보이나? 오 여기, 어, 여기 막타!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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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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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쳐 막타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너 봐주니까 가만히 있어 오케오케오케 오, 희귀한 리넨 조각 뭐 먹었어? 희귀한 리넨 조각? 나는 동화 얻었어 레어템 나도 희귀한 리넨 조각 먹었다 레어템 레어템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돌 있는데 돌 바른데 지나갔어 아, 잠깐만 어디 있어 너 안보여 어디 간거야 너 나, 나 갑자기 밥 먹던 밥 먹었더니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지금 잡힐 우리 물건 나왔어 매치야? 5076 4053 아, 계속 위로 올라갔구나 나, 나 떼놓고 그냥 갔구나 너가 못 쫓아온거지 밥은 먹고 다녀야죠 우리가 밥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데대 나도 나오고 됐다 나 이제 바위 많이 있는 곳으로 왔다 안보이는데 돼지다 돼지고기 좀 얻어볼까? 아냐아 야, 내가 잡힐테니까 빨리 와 일로 5083 4053 어, 이거 레이드가 안되네 레이디? 한 명이 몬스터가 한 명 타겟팅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몬스터를 공격을 못하는? 아냐, 할 수 있어 왜 안 맞지? 어딨어 얘 야, 너 온거 맞아? 안보이는데 나 지금 사구야, 사구 사구? 아아, 이쪽이 아니구나 오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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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공 오공 오공 아, 어딨는지 알겠다 이제 저분들 저기 더 기다리고 있으셔 으흠 구멍님, 지금 좌표가 어떻게 돼요? 지금 오공 오공 사공 이우팔 그니까 오천 대 오천 사천 응 오케오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늦춰지면은 쫓아오겠다 나 오천, 사천 왔는데 아, 여기 있다 내가 왔어 어 어디 있다 온거야? 절로 가야돼 일로와 가자 아, 신난다 가자, 쭉 가, 저기 맞은편에 있네, 다 어, 저기 있네 나도 투구 갖고 싶다 투구는 어떻게 만들지? 밥 먹고 밥 먹고 일단은 그거 테크 건물을 올려야 될 거 같은데 그거 많이 올리고 구리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어, 여기 고기 있다 고기 먹어야지 뭐야, 이거 고기 왜 안 먹어져? 남이 또 루팅해둔 거 안 먹어지는 거 아냐? 예, 잘 모르겠네 가자, 이동 어느 정도면 도착할라나? 오늘이면 도착할라나? 오늘 어두워지겠네 도착해야지 깔끔한데 살인자 됐어? 응 누구 죽였어? 어, 실수로 과연 실수였을까? 다들 그렇게 말하지 어 아, 깜짝 놀랐네 이거 그 상태로 죽으면 너 숙련도 떨어진대 아, 진짜? 어, 안 죽어야 돼 범죄자로 살 거면 최대한 오래 살아야 돼 어, 개구멍님 소 얻었네 그러네 소가 그냥 랜덤하게 여기저기 있나봐 그런 거 타는 거 같은데 오둠한 건축 키트가 널부러져 있네 땅에 주워서 그냥 설치해버려 보이면 이 일은 부의 민족 대이동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지었다 어 어? 빠르게 가는 법 안 거 같애 대시 잠깐 해가지고 스페이스하면은 푹 하고 뛴다 크 흠 사막이 노다지래 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노다지래요 사막이 노다지래 그래서 사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하면 관종이 잘 안 올테니까 아무래도 사람까지 오면 사막이 왜 뛰어져 그럼 나도 모르겠어 노다지라니까 노다지인가 보다 하고 가는거지 지금 가는데 이제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 오면은 큰일 나는데 만약 무한도전처럼 정말 모래밖에 없으면 우리 그냥 나무심으로 간 거면 일단 엠프리부터 죽이자 그래 카미 우리한테 쿠라를 쳐 뭐가 있겠지 그래도 이전에 해보신 것 같아 말하시는 거 보니까 살려라 3시 어 이제 슬슬 사막 보이는데 그러게 아닌가 어 앞에 사막지대 같아 사막 각인데 어 저기 있다 오두막이랑 돌도 많고 드디어 도착한다 우와 사막 있네 완전 사막 사막스럽대 사람들이 너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돌은 개 많다 근데 우리가 돌이 필요한게 아니잖아 우와 동굴이 아니네 괜찮아 같이 저기서 같이 부딪혀서 삽시다 저희 그냥 적당히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사람 있나 모르겠어 없으면 우리가 여기 그냥 점거하자 어 최강소다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네 어 여기 소 있었어 아아아아 예에 오케이 오케이 소를 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여기서 저희 삽니다 아이템 개많해 한번 볼까? 우와 낚싯대 뭐 칼 대박 대박이다 여기 아이템 뭐 이리 많아 자랐어 우리 노다지였어 정말 어 자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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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오물에 물이 있나 볼까 와 오물에 물 엄청 많이 차있어 피는 어떻게 채워 여기 사람들 있나 봐 주인 있나 봐 이동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피는 어떻게 채웁니까 피 배고픔 꽉 채우면 돼 피는 붕대를 감거나 포만감이 꽉 차있으면 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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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대 메뚜기 때 여러분 도망치세요 주인 있으니까 이동합시다 이미 다 훔쳐놓고 어 괜찮아 빌린거지 잠깐 흐흐흐 언제 돌려주려고 게임 끝날 때 언젠간 돌려주겠지 알아서 찾아가겠지 그렇지 대도 개구멍님은 건물 하나를 그냥 들고 가는데 미친 낚시하기 편해서 좋다 형 어디있지 나 5400에 2900 어 벌써 올라가고 있구나 어 뛰어가고 있어 뻘 좀 해가지고 주인인데 주인인 집 다 털었잖아 이쪽 가면 뭐가 있어요?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앰프린님 늑대 있어 늑대 고블린 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저 저 당근같은 나무는 뭐지 도통부 도통부 아 집주인이 시청잘해 아 죄송합니다 잠깐 저희 그 눈을 끼쳤네요 우와 뭐야 바오밤 나무 대박 바오밤 나무에서 만납시다 우리 이거 캐고 있어 빨리 와봐 바오밤 나무를 캐고 있다고 캐고 있어 우와 짱이다 야 이거 있으면 나무 걱정 없겠다 나무까지 해 이거 타 이거 빨리 이거 타 아 이게 사막에만 있는건가 봐 사막에만 소 지금 다 내렸잖아 빨리 타야지 저거 저거 타고 시켜야지 이제 이 놓쳤다 와 이거 개재미있다 이 게임 재밌지 내려가 와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아 바오밤 나무 이거구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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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잖아 저거 빨리 이거 다 다 빨리 하아 아 그 그걸 왜 못하고 있어 나 너무 느려 레이드띠이 아닌데 레이드가 뭐 사냥하는거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나무는 이걸로 해결했고 돌이 문제네 희귀한 정작은 뭐 희귀한 아이템 만들때 쓰는건가 아마도 그런거겠지 일단 앰프리님 쫓아가자 고래 어 여기 바오밤 나무 또 있다 어 바오밤 나무 깔린게 바오밤 나무니까 어 저기 돌 있는데 있네 저기 찾으면 되겠다 우리 이쪽으로 와 5300에 2600 2700 이거면 나무 걱정 없고 돌은 저기서 캐면되고 여기서 자리잡아도 되겠네 물 없는 것만 빼면 물도 저 위로 가면 저기 호수 있네 그니까 이 혜자라는 얘기가 이 바오밤 나무 얘기였나 그니까 어 이거 같애 물만 있으면 딱 되겠는데 미로님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랑 그 어 대도 개구멍 죽었어 왜 나도 모르지 투구 누가 갖고 왔어 그럼 나 스카이플레이에다가 위치 쓸게 은행 은행 이 사람이 대도 개구멍 죽였어 은행? 은행 왜 죽었지? 모르겠어 범죄자라 죽인 것 같은데 그냥 괜찮아 부활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어 자 마지막 여기 자리잡을 위치 알려줄게 5500 8 5500까지 갔어? 2 4 7 4 어 자 우선 모닥불 만들고 5500 2 4 7 4 은 3 자 삽부터 만들까? 여기다가 바시랑 그런거 만들어야 하는데 다 왔다 몇 명이 좀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 많이 와놨지 저기 살인사건 일어나서 거기 다 있을걸 템 죽고 있나 봐 일단 우리끼리 발전하자고 생명 크고 할 거 해야지 나무 많이 캐야겠다 돌도 많이 필요하고 어 근데 여긴 바위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네 아 나 그냥 일반 유저들이랑 모여갖고 마음 안 드는데 개꿀잼이야 여길 아직 안 오고 있어? 어 어 이 사람들 등 쳐먹고 가게 아 그냥 먹을 거 없어 어? 그냥 그냥 와서 발전하는 게 더 빠를 거야 아마 아니 우리 막 사회를 만들고 있어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모여갖고 그래? 어 누가 나 먹을 거 좀 줘야겠는데요? 여기서 적당히 꺼내 먹어 많으니까 이거 너가 하나 더 만들어줘 모닥불 나 장작이 부족해 여기저기 음식 많이 있네 여기다 내가 사과 넣어놓을게 여기 살 거임 이동 넣어놓 나는 그러면 나무케러 가야겠다 아이 왜 이렇게 다 가져가 선인장? 우와 한방에 깨지네 오 선인장 깨니까 물 나온다 우리 바오밥 또 하나 점령하러 가자 우리 바오밥 또 하나 점령하러 가자 가장 근처에 있는 거 하나 깨서 저기 있네 바오밥 하나 점령하러 가야돼 어 죽은 나무네 이제 죽은 나무에서도 사과가 쓰러져 야앗 어딨어? 저거 바오밥인가? 어두워서 잘 안보이네 저거 바오밥 필요 없는 걸 좀 버릴까? 아 근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동화 같은 것도 그렇고 구덕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구덕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 확실히 구덕이? 구덕이 구워 먹으면 스템미나 차요 근데 그거보다 좋은 음식들이 많아 우리한테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이 바오밥 가자 바오밥 하나 가자 해골 조심 해골 조심 해골 어휴 죽을 뻔했다 투구 좀 얻어봐요 소도 필요 오두막 올릴대 오두막 올리라해 저 소 필요 없어요 소 소 있으면 방해돼 나는 투구가 필요한데 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거 뭐가 해야 되겠구나 네 붕대를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다다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 붕대 줄게요 따라라라라라 붕대 줘 오케이 땡큐 드럭이 템 좀 주워가라 나무나무나무나무 소 있는 사람이 아이템 빨리빨리 줘서 빨리빨리 갖다 놓는 게 낫겠다 그것도 괜찮지 전투가 안 되니까 장 잡고 왜 나를 보고 놀라요 뭐 못 볼 사람 뭐 줘 조비가 나한테 공격을 하네 내가 잡아줄게 내려서 때려 같이 테로님 정말 오랜만에 봐요 야 이거 어 나 무기 부개졌다 왜 도와줄까 어 도와줘 도와줘 아 나 저 맞고 있는데 우악국 시민 하세 저거 뭔 말이야 하세? 하세? 우, 우악국 이름이 우악국 시민인데 새로운 하청이다 나는 그냥 집에 가야지 물 개많다 나도 집에 가야겠다 우리집이 일하세하세 유령되니까 대사가 이렇게 되네요 아 그 못마르지 알 것 같다 이 게임 약간 바람의 나라에서 많이 그런거 한거 같애 따온게 많은거 같애 우리 나라 최초의 MLRP지 바람의 나라도 뭐 중독같은거 걸리면은 채팅 이상하게 끼쳐지지 않나 그래서 매력이는 언제 와 여기 모르겠어 매력이 지금 한탕하고 온다는데 언젠간 오겠지 일단 우리끼리 발전하자 아니 여기 리스폰지역 어 이제 화산지역입니다 화산지역 화산지역 리스폰지역 그처라서 사람의 교성꾼에 응?